촬영용 변기 만들기 절단 후 도장하였습니다. 이제 투명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투명판은 이렇게 맞춰서 재단에서 설치가 됩니다. 변기 자동물 충전 시스템, 물 내려가는거, 물기둥까지 다 만들었습니다. 별일을 다 합니다. 방송 촬영용 변기, 여기 투명 투명, 물에서 내려가는게 보이잖아요. 이제 볼탑에 상 물이 채워지고, 물을 채워지는 펌프까지 자, 보면은 요렇게 해서, 샤아아 어우, 어우, 대박이요. 어우, 시원해. 아, 시원해. 이거 왜 만드신거에요? 촬영 광고용. 아, 100만원까지는? 대박사건인데? 이거 저희 브랜드 명만 넣어주고 안되면, 괜찮아요. 네, 브랜드 명이요? 그렇지만 Licht sigue 검색페이지 서서